OBS 제공, 서울든 연합뉴스, 이정현 기자는 OBS는 주간 연애법정, 으로는 24일 오전 11시 55분 새로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. 이 프로그램은 법조인 시선으로 재해석한 연예가 뉴스를 소개하는 내용이다. 연예가 법률 전문 이재만 변호사와 오수진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, 스캔들 논란, 성범죄, sns 논란 등 사례를 소개하고 법적인 문제들을 짚어본다. lisa.yna.co.kr 2018년 9월 21일 10시 37분 송고